여기, 여기야? 여기는 BTS 형아들이 있는데 여기는 바로바로! 방탄소년단이 방탄소년단이 최초 빌보드 싱글 부문 1위에 올랐습니다. K-POP 레전드, BTS를 탄생시킨 소속사회사네. 근데 나 진짜 형아들을 어떻게 한번 만날 수 있어? 그 운명 좋으면 만날 수 있지. 어? 방탄소년단의 발자취를 따라 드디어 형아들의 회사에 있어! 잠깐 앉을까? 우와! 여기서 기다리면 진짜 만나는 거예요? 형아들 언제 와? 그냥 형아 올 때까지 깨끗해야지, 여기. 저는 지금 불편해서 보기 쉽지 않아. 근데 오늘 불건데? 근데 여기 있으면 여기 걸어가서 들어갈 수 있어. 화면 돼? 아, 응. 안 와. 내가 찾으러 갔다 올게. 아빠 여기 있어봐. 알았어, 한번 찾아봐.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모르니까. 기약이 없는 기약이. 괜찮아서 빅시맨을 찾아 드릴게? 아, 그 아빠! 어딜 봐도 없죠. 저길 다 두고 가봤구나. 일단 구석구석 다 다녀보네요. 지하철이의 모습은 첫 번째 형아들 형아들 안녕하세요. 빅시에서 형아들 어디 있어요? 이 아래에 있을 수도 있겠는데? 혹시 밤사님들이랑 약속했니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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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보이보이! 하! 미안해, 어쩔 수 없어요. 노래 들어봐요, 정말 맞죠? 아, 너무 귀여워. 손을 잡아봐요, 손을 잡아봐요. 이거 무슨 만화에 나왔던 거잖아! 척척다, 영화를! 여기 좀 왔어요. 여기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는데. 여기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는데. 여기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는데. 죄송합니다, 다음에 다시 올게요. 누구, 봐라! 포기하는 것 같았지만. 잠깐만. 어머, 조그매가지고. 이거 무슨 탐정들. 이게 가능한가요? 이게. 저것도 풀어야 하는데. 저것도 풀어야 하는데. 경비실 2주 중입니다. 여보세요? 펜! 물! 펜! 물! 펜! 월스텝도 잘 열잖아요, 문. 우리 펜스텔리가. 간다 간다. 아이고, 아이고, 안다 간다. 힘내. 아이고! 안다 가! 짧아! 야, 이 옛내들은 어디까지 간 거야. 너무 뭐 사고친 거 아니겠지? 뭐야. 뭐라고 해야 하는 거야. 안다 가고 있으면. 그냥 뭐라고 하지 fram. 여긴 왜. 남은 위하여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